이제 사실은 이런거 옛날 디자인을 집 들고다니면 너무 옛날사람들 아주 인기지말로 해서 올해 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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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오늘가 있어? 아~~ 첫째 오늘가 있어? 네 메에에에에 배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정가 앉았다 가야지. 여기 앉아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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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지금 이게 잘라야돼 머리를 이렇게 파마라고 길어뜩이 파마한 요즈라 뜻이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찡찡해